안녕하세요. NC 다이노스에 합류하게 된 외야수 한석현입니다. 일단 이렇게 좋은 야구장과 좋은 분들이 있어서 일단 좋습니다. 제가 야구했던 것들을 데이터로 뽑아오셔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다, 무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. 제가 전팀에 있을 때도 왔지만 일단은 야구장 자체가 먼저 좋다 보니까 빨리 야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. 얼굴이 없지요. 나도 안면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. 아프지 말고 잘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해야죠. 적응을 해야 될 건 맞거든요. 제가 또 지방에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모르는 팀이 또 처음이라서 근데 형준이도 있고 그리고 대원이도 일단 동기구하니까 이게 적응할 때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주민수 고치님이랑 또 선수 때 제가 붙어 다녔죠. 제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고치님한테 제가 좀 도와달라 좀 나도 좀 야구 잘하고 싶다 해서 도와줘서 제가 20년도부터 지금까지 좀 타격 성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목표는 일단 좀 1군에 꾸준히 있고 싶어요. 안 아픈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치겠다 하겠다 보다는 사람들 말하듯이 팀의 보탬이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죠. 보여드린 건 아직 많이 없지만 올해 준비 잘해서 내년에 팀의 팬템이 내게 준비 잘할 테니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